돌아간 착각제 부르시는 분 누구시죠? 배우시죠? 아이고 아버님 배우씨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제2의 배우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름도 배우입니다 들어보세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배우씨 박수 반갑습니다 5,6개월 만에 어르신을 보니까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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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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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의 시각의 시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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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